고 워닝 고 워닝이네요 잉이 워는 뭡니까? 그렇죠? 오니 동명사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dp는 전명고 온다 해가지고 루트 ing 동명사 왔다는 거 느낀 거 우리 공부 많이 합니다 그죠? 연상해 볼까요? I go 워닝 할 때 고 워 ing 루트는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I go 워닝 계속해서 워닝 연상할 수 있는 거지? 예 오는 거닝 이렇게요 I go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계속해서 멍마하다 고 워닝 I go 워닝 계속해서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계속해서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계속해서 멍마하다는 뭐라고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계속해서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고 워닝 이었습니다.